한글자막 by 한효정 원래 이만쯤 너와의 여행을 생각했었는데 네가 좋아하던 마음과 선물을 준비했겠지 기뻐할 너를 상상하며 근데 왜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너를 추억만 하게 된 건지 어쩌다 너와 나 왜 이렇게 끝난 건지 너를 기억하면 난 가슴이 아파와 어쩌다 너와 나 이렇게 잊혀진다면 다신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아 나이키드 어디 있어요? 그날의 나는 내게 너무 낯설었겠지 내 맘과 다르게 너에게 상처를 줬으니 사랑한다는 말로도 부족했던 너에게 내가 너무 잘못한 것 같다 너와 나의 다른 생각이 결국엔 우리를 서로 갈라 섞게 만들었어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건지 난 모르겠어 어쩌다 너와 나 왜 이렇게 끝난 건지 너를 기억하면 난 가슴이 아파와 어쩌다 너와 나 이렇게 잊혀진다면 다시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아 말은 해줘야 하는데 내 맘 변하지 않았다고 모든 게 어해야 내 얘기를 들어주길 바래 어쩌다 너와 나 왜 이렇게 끝난 건지 너를 기억하면 난 가슴이 아파와 어쩌다 너와 나 이렇게 잊혀진다면 다신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아 어쩌다 너와 나 왜 이렇게 된 건지 시간이 지날수록 네가 보고 싶어 어쩌다 너와 나 이렇게 잊혀진다면 다신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아 유난히도 캄캄한 밤에 나 홀로 너를 생각하네 이런 기분 설명할 수 없어 원래 이만쯤 너와의 여행을 생각했었는데 네가 좋아하던 와인과 선물을 준비했겠지 기뻐할 너를 상상하며 근데 왜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너를 추억만 하게 된 건지 어쩌다 너와 나 왜 이렇게 끝난 건지 너를 기억하면 난 가슴이 아파와 어쩌다 너와 나 이렇게 잊혀진다면 다신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날의 나는 내게 너무 낯설었겠지 내 맘과 다르게 너에게 상처를 줬으니 사랑한다는 말로도 부족했던 너에게 내가 너무 잘못한 것 같아 너와 나의 다른 생각이 결국엔 우리를 서로 갈라서게 만들었어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건지 난 모르겠어 어쩌다 너와 나 왜 이렇게 끝난 건지 너를 기억하면 난 가슴이 아파와 어쩌다 너와 나 이렇게 잊혀진다면 다시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아 말은 해줘야 하는데 내 맘은 변하지 않았다고 모든 게 오해야 내 얘기를 들어주길 바래 어쩌다 너와 나 왜 이렇게 끝난 건지 너를 기억하면 난 가슴이 아파와 어쩌다 너와 나 이렇게 잊혀진다면 다시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아 어쩌다 너와 나 왜 이렇게 된 건지 시간이 지날수록 네가 보고 싶어 어쩌다 너와 나 이렇게 잊혀진다면 다시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아 유난히도 캄캄한 밤에 나 홀로 너를 생각하네 이런 기분 설명할 수 없어 원래 이만쯤 너와의 여행을 생각했었는데 네가 좋아하던 말과 선물을 준비했겠지 기뻐할 너를 상상하며 근데 왜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너를 추억만 하게 된 건지 너를 추억만 하게 된 건지 Hey guys so we are home and there are other things we got on outlet and I'll do unboxing of what we bought there first with this shopping bag this is what we bought it's a shoe a pair of shoes for my husband it's a Nike pair it's all black cool so this is for my husband 이중까지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나는스업은 그니까 나는 만스 내가 초창기 이것은 쇼핑 오늘의 주인공은 오늘의 주인공은 오늘의 주인공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이 다음 장수는 뉴발랜스 뉴발랜스 다시 한번 볼게요 오! 또 다른 바이러스 내 딸이 이쁘다 흰색과 흰색 뉴발랜스 이는 뉴발랜스 내 딸 그리고 이 랩이 너무 무거워 너무 무거워 이 랩이 이 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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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랩이 이 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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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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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랩을 그래서, 2개의 스프레이션을 사용하여 2개의 스프레이션을 사용하여 15ml의 스프레이션을 사용하여 그리고 마지막은, 핸드크림 그래서 제가 정말로 그리기하고 있는 걸 다 같이 저는 이 향기가 좀 더 많이 흥미로운 것 같아요 이 향기가 너무 많다 이게 다 같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너무 많이 흥미로운 것 같아요 여기가 다 루퍼의 상품을 위해 우리의 상품을 받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